와우 동생이 없어서 동생이 없어서 아우 와우 동족색 블랙베리 동생이 없어서 좋아 일본의 동물은 아메리카노 흑봉 배에다 잘 하셨습니다. 대 MacBook도 잘하고 수영도 가지고자 합니다. 앉아서 나이피가 50이 넘죠. 어린아이 때 살 때 생일에서 1947년이не안에 엄마 일어나서 곰들이 또 노린 거 같지만 달리기를 하면 시속 60km 까지 매우 빠르게 달려입니다. 올라오니? 다른 사람이나 잘 보고 아는 분 없어? 호랑이 만나러 갈껀데 같이 갈래? 내가 같이 가보자 우리 웅지하고 호랑이 만나러 가볼게요 가자 웅지야 호랑이한테 다 왔어 이거 먹고 가 호랑이한테 가면 뒤지게 맞아 가 하나 더 먹고 갈게 가 가라고 가라고 왜 뭐 세 개만 더 주는 거 안 돼요 세 자리 호랑이 나왔는데 호랑이가 낮에 보는 시력은 사람과 비슷하지만 밤이 되면 사람보다 시력이 주로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낮에는 잠을 많이 자는데요 밤에 또 자죠